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지난 시간에 2024년도에 호랑이 인자, 뱀사자, 마루자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갑진년 2024년도에 소축자하고 진자, 용진자, 원숭이 신자가 있는 사람, 강의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 갑진년, 갑진년에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어떤 인자, 사주원국에 소축이 있는 사람, 진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신이 있는 사람, 사주원국에 혹은 대원에 이것이 있는 사람들을 내년 갑진년에 한번 참고해봐라. 그리고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언제냐, 올해 2024년, 3년도 개멸연, 2023년도 양력으로 10월달, 10월 3, 4일부터 2024년도 10월달까지 이 사이를 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갑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갑진, 혹시 못보신 분을 위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갑목은 생목이다. 성장하고, 얘는 쭉쭉쭉쭉쭉 자기의 결과, 열매를 따기 위해서 성장하고 있는 그 과정에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햇빛이 필요하다. 이걸 이야기해주십니다. 얘를 주어야 이 갑목에서 오행상 금, 결실을 맺게 되고, 금을 만났을 때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이걸 이야기해줄 수 있습니다. 진도, 습토니까 오행상 화기운 자체가 굉장히 필요하다. 화기만 들어오면 이 땅은 갑목을 성장을 시키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 안에는 진속의 개수도 있고, 갑목이 좋아할 수 있는, 물이 마르지 않는 수혜창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혹시 좀 부족하신 분들은 지난 시간에 한 걸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올해, 2023년도 10월부터 내년에 소축자가 있는 사람들, 진이 있는 사람들, 신이 있는 사람들. 이 삼윤방을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년 갑진년엔, 가슴말이 소가리 이렇게 쓰겠습니다. 소가리, 소가리 한다. 그러니까 올 10월부터 내년 사이에 왜 소가리이냐, 올해 개밀년엔 소축자, 진자하고 신이 있는 사람들이 뭔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별로 신통치 않았을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신통치 않은데 거기에다 또 내년 갑진년이 들어오니까 뭔가 성과, 결실을 얻어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하니까 소가리를 한다. 그래서 마음심자가 소기, 애가 탔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소가리를 많이 한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그래서 소축자, 신이 있는 사람, 신이 있는 사람들은 갑진년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냐, 소가리를 한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왜 그럽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주죠. 왜 그럽니까? 자, 소축자가 사주원국에, 소축자가 있으니까 소축자, 소축이 있는데 1948년생, 기축생, 1949년생, 기축생, 61년생, 신축생, 73년생, 85년생, 97년생, 이게 다 소띠에 해당이 되는데 이 축이란 게 어떤 땅이냐, 이 축이 오행상 토에 해당이 되는데 이 흙은 철분이 많은 땅이라는 게 아니라 철분이 많아요. 철분이 많고, 돌멩이가 많고, 신금 돌멩이가 많고, 양재래 땅이라 별로 버림받은 소 땅에 해당이 된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런데 얘는 이 아래 지장간을 보면 을개모라 해가지고 개신기 개신기라 해서 지장간에 개신기가 있는데 모두 얘네들은 다 음간인데 얘네들은 뭘 원하냐면 오직 화기로 원한다 이 말이에요. 화기 음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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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기온 다 내나다 입었죠. 소축은 동토입니다. 어뢰는 땅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얘가 위치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어쨌든 얘는 뭐냐면 습투고 별불리 돌멩이가 많은 땅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얘를 화기로 원하는데 갑진이 들어오죠. 진이 진 쫙 들어오죠. 진과 축은 파작용이 일어납니다. 파작용이 일어나요. 파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거냐. 얘도 습하죠. 얘도 화기를 원하는데 얘도 지금 화기를 원하는데 서로가 습한 놈끼리 만나니까 소가리 가슴아를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소가리를 했냐면 얘가 오랜상 화가 필요한데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소가리 가슴아를 화가 심장이잖아요. 심장 심장이니까 마음이 꺼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가리를 하냐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무슨 문제로 이게 토 2023년도 10월 7월 토 토는 뭐냐면 여기서 부동산 문서 가게죠 가게. 가게 하는 사람은 가게 사업장을 이야기해 주겠죠. 이 부분이 토에 해당이 되죠. 장고. 이것 때문에 올해 계명에는 힘들었는데 뭔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별로 결과가 없었는데 다시 얘가 들어오니까 음에 속상해 이거야죠. 속 뒤져보죠. 속이 뒤져보니까 참 서로가 똥꾸면 빨리 계셨다 이 말이에요. 서로 보기 민망한 것이죠. 부딪혔지만 그래서 소가리를 많이 한다 이 부분을 가지고 언제부터 10월 3일부터 내년 10월 달까지 많이 소가리를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희망은 있더라. 어떤 희망이냐. 소축자가 진이 들어오는 것을 반겨요. 와라 와라 와라. 만약에 진이 여기에 있는데 소축자가 들어오면 착살납니다. 그런데 소축을 반대로 왜? 얘는 돌멩이가 많은 별불이 없는 땅인데 얘는 양질의 땅이에요. 그래도요. 양질의 땅이 들어와가지고 얘를 캑토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형질변경을. 그러니까 화기만 들어오는 것 조니까 화가 들어오는 것이 언제냐. 호랑이 달이라고 했죠. 호랑이날. 뱀달이 이걸 이야기했죠. 그래서 내년 양념 2월달 양념의 5월달 양념 2월달이니까 2월 한 5일에서 3월 5일 사이. 그 다음 뱀사 5월 4일에서 6월 4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달에 너희들은 괜찮다. 이때를 찬스를 놓치지 말아라. 포인트다 이걸 이야기 중이죠. 포인트다. 이 부분에서 해결을 하라 이거지. 어떤 문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시기를 놓치면 힘들다 이걸 이야기 중입니다. 그래서 진입, 축입, 진입 들어오는 것은 반기는데 문제는 뭐냐. 이 부분을 갖고 소가리 가슴을 많이 하고 있다 이걸 이야기죠. 창업한 사람은 창업해놓고 가슴 앞에 하고. 문서를 잡고 아니면 부동산이 거래가 안되니까 매매가 안되니까 소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옆에 글자가 인자가 어떤 게 있냐면 정확하게 유추를 해볼 수 있겠죠. 어느 시기에 딱 이루어지겠구나.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제가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소가리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얘가 만약에 소축자가 만약에 배우자 자리에 여기 있다. 소축이 배우자 자리에 있으면 그냥 배우자 자리고 혼례를 안추는 총각 처녀들은 이성 문제를 가지고 그럴 것이요. 이성 문제를 소가리 할 것이요.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 생활에서 서로가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다 부모 문제에서 힘들어하고 있다 이걸 이야기죠. 그러나 결과는 내가 결국은 알려준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어쨌든 한다 이걸. 소가리.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위치가 다릅니다. 진시에 있을 때는 가겠지 않는데 만약에 여기에 이제 진이 들어왔다 했을 때 진이. 용띠. 1952년 인진생. 1962년 갑진생. 그 다음에 1976년생 병진생 무진생 다 있겠죠. 용띠. 용띠가 용의 기운을 만났다. 진이 진을 만났다 했을 때 제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진은 수혜창고다. 물창고다. 물을 가둔다. 그런데 하나만 있으면 돼. 사주에. 하나만 있는데 왜 또 두 개까지 들어오냐 이 말이야. 한 개만 물창고 있으면 돼. 왜 또 들어오냐. 서로가 너무 과하다 이 말이야. 과욕. 그래서 이 용띠들은 내년 같은 경우는 욕심부리지 마라. 과욕에 의해서 무너진다. 이걸 얘기하죠. 과욕. 욕심부리지 마라. 하나만 있는데 왜 또 창고를 또 만들려고 하느냐. 그러다가 자영이 들어간다. 자영 스스로 내가 형벌을 받았다. 소발이 가서 말한다. 그렇지 않아도 진과 진이 맞는 걸 진과 축이 맞는 걸 습하고 냉하기 때문에 진축은 진과 축은 내년에 건강 문제에서 혈액. 혈액 문제. 심장 문제. 이런 부분에서 진과 축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겪을 수 있고 건강 문제가 있는데 진진도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걸 얘기해 주죠. 과욕 뿌리지 말라. 이걸 얘기해 주죠. 과욕 뿌리지 말라. 그러면 예를 들면 뭐냐. 진진은 욕심이 얘를 까버려야 돼요. 이 물창고를 예를 들면 빠개버려야 합니다. 빠개버려. 누구 말대로 뭐 뿌셔버려야 한다고 했는데 다 어느 당에 들어가 뿌셔버려야 한다. 뿌셔버려야죠. 뿌겨버려야지. 뭘 가지고? 모양상 목을 가지고 뽀개라. 이런 얘기죠. 목극토를 해줘라. 이게 뽀개는 것이다. 목은 그러면 언제 있냐. 인이 있죠. 인 속에 인월. 묘월. 해원에 해당 있는 해. 해 속에 있는 각목. 인 속에 있는. 목. 묘 속에 있는. 그러니까 양념 2월 2월. 2월 3월달하고 11월달에 해당이 되겠지. 이때 뽀개진다. 이 말이에요. 그 찬스를 놓치지 말라. 이렇게 선정할 수 있겠지. 그러나 과욕은 뿌리지 말아라. 과욕 뿌린다서 되는 사람이니까. 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1년만 좀 더 지나봐라. 을 4년으로 가봐. 을 4년으로 가면 만세한다는 거예요. 좋다. 이 말이에요. 만세할 때 모든 일을 해 가야지. 진진이 만나는 것 또한 뭐냐. 이것 또한 소발이. 가서 마리이 걸량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신이란 글자가 될 때. 신인자가 있을 때. 갑진연에서. 자. 누구는 신이 있더라. 신이 있다. 어떤 사람은 신시에 있다. 사주에서는 똑같은 글자지만. 위치에 따라서 엄청 다릅니다. 이것이 이제 포로니 아마추에요. 같은 신이 있다고 해서 다릅니다. 위치에 따라서 달라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요. 이런 것에 매일 정제 편제. 천 년만의 정제 편제 이야기 하지 마시고. 이때 이것에 대한 해결을 하시고 나들이. 아 얘가 정제구나. 편제구나. 아니면 시신이구나. 그 다음에 해석을 해줘야 되요. 자. 신이 있다. 원숭이띠에 해당이 된다. 그 원숭이띠는. 1944년 갑신생. 1956년 병신생. 그 다음에. 병신생. 그 무신생. 이렇게 나가죠 다. 이 원숭이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 원숭이시에. 신시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 자. 그러면. 얘가 진이 들어오죠. 진. 신으로 진이 들어온다. 그럼 얘가. 얘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느냐.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느냐. 준비가 돼 있다. 이걸 이야기하죠. 어떤 거 준비냐. 신 속에 있는 임수. 이걸 이야기하죠. 임수. 임수가 이제 일관에서. 예를 들면. 인성이냐. 이것만 해석하면. 이때 이제. 이 해석이 돼야 돼요. 십성이. 임수인데. 진이 들어와서. 신진수국을 한단 말이에요. 이 안에 있는 신은. 물이 흘러가는 물인데. 신 속에 있는 물은 흘러갔는데. 진이 들어와서. 진 속에 물을 통해. 가둔다. 이 말이에요. 물을요. 물을 가두니까. 이것이 바로. 저수지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저수지. 얘가 저수지를 만난다. 이 말이에요. 진을 만나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여기 차가 있었다. 그러면. 신장. 물의 기운 자체가. 많죠. 엄청난 물량이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진이 들어오면. 딱. 얘를. 막아서. 큰 땜을 만들고. 저수지를 만드니까. 엄청나겠죠. 그런데. 어쨌든. 얘가. 진이 들어와서. 얘가. 임수가. 임수가. 이 사주. 사주에서 혹시라도. 용신에 해당이 된다면. 아주 좋은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데. 사주에서 진이라는 글자가. 진이 들어와서. 이 신과 이렇게 합을 하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얘가 이렇게 합을 하지만. 어떤. 틀은 형성을 해요. 저수지에 틀은 형성을 하는데. 이 안에 있는. 물고기를 잡거나.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 데는. 아직은 한계가 있다. 정신없이. 공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사. 공사. 내년에. 그러니까. 신이 있는 사람은. 내년 같은 년에. 어떤 일을. 도움하겠죠. 뭔가를 하고자. 도움하겠죠. 그러나. 내년에 성공을 거둘려고 하지 마라. 그 이후로 가라. 내년은 공사다. 공사. 공사만 해주라. 그리고 나서 여기에. 그물을 쳐서. 고개를 잡든. 아니면 여기서. 어떤 흐름을 갖고 취하든. 이 물을 갖고 활용하든. 해줘야지. 내년에 이걸 가지고. 바로. 이 시기에. 이 물을 가지고. 바로 이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이고. 소가리. 소가리. 너. 과욕. 그랬어. 말도 안 돼. 어떻게. 이것저것. 한번에 다 하려고 그래. 골치 아파. 소가리. 괜히. 가슴만 찢어져. 속만 하고. 그러니까. 공사만 해놓자. 이 말이야. 공사만. 근데 왜 과욕. 자. 그럼 이 세개가 다. 특정이 뭐냐. 축과 진과 신은 뭐냐면은. 전부 다 욕심에 의해서. 소가리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 과욕을 부리지 말라. 이걸 이야기해 주시죠. 과욕을. 3인방. 이미. 올해도. 올해도. 2023년도. 개뉴연에. 소축자. 진자. 얘들은. 소가리 가서 말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두는데. 또. 이게 지금 현재 문의 흐름에서. 이렇게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야기했지만. 얘네들은. 아직. 조금. 기회를 더 갖고. 가마라. 이걸 이야기해 주고. 이 가운데. 열두 날 중에서. 조금씩 조금씩. 공사를 해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으니까. 활용을 해야 하는데. 활용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대박을 치려고 하다보면. 갑진년에. 대박을 치려고 하다보면. 소가리 가슴 아래에서. 심장이 거덜거덜 나는. 이 말이. 그래 뭐냐. 화병 생긴다. 이럴 이야기. 그렇지 않아도. 내가. 화병이 생길까 말까. 지금 왔다리같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참고해 보셔야 합니다. 사주 전체를 놓고. 설명을 해야. 그것이. 사주 원곡과. 대운 놓고. 전체를 놓고. 설명을 해야. 마땅하나.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도. 엑기스를 뽑아서. 설명을 하는 것이다. 신이란 글자는. 신. 원숭이띠는. 용이 들어오면서. 뭔가. 큰 땡공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뭔가 시도를 하는. 해일 것이다. 내년이. 언제. 올 10월부터 내년 사이에. 그런데. 여기서. 결과까지를 얻어내려고 하지 말고. 조금.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다음에. 을사년에 치고 가자. 이걸 이야기 주는 것이고. 지는. 과욕 뿌리지 말자. 과욕에 의해서. 오히려. 이것 저것을. 자꾸. 늘리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 하면서. 또. 이것도 하려고. 늘리려고 하지 말아라. 한계가 있다. 이걸 이야기 지어요. 해야 할 때가 있는데. 하지 말아 할 때 하는 것은. 바보다. 이렇게 해야죠. 바보 앞에. 천치. 바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각진 년을 갖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이 됐다. 10월달이니까. 이미 시작이 됐어. 10월 3일부터 내년 사이에. 이미 이렇게. 소축자. 진짜. 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진 년을 갖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소축자. 진짜. 그 다음에. 신이 있는 사람들. 제 이야기를 좀 참고하셔서. 여기에 있는 사람. 이 인정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그 일을 도모함에 있어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어쨌든. 이 세계 띠는. 몸이. 갑진 년에. 몸이. 많이. 내게 진다. 특히. 사죄에서. 이 글자가 있어서. 화기가 없고. 금과 수가 많이 있는 사람. 금과 수는. 내가인데. 더운가. 내가 누르면. 즉방이다. 그렇죠. 뭔가.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건강을 잃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